정학생은 휴대기라든지 패스라든지 우리 모두 하나하나 대기 수가 없습니다 네 작업이 잘못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고미스 고학년 송팔입니다 2준영 상승 그 골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울산고미스와 고향오리온의 경기 고향오리온이 네 네 네 네 네 네 아쉬운 경우 był 어뜩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다음영역 결정력입니다 2번전hei 제가 noche 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